달려나 방탄! 야! 야! 오늘 저희는 강평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강평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한번 어디까지 달리나 궁금합니다. 오늘 되게 뭐 할지 궁금하네요. 물고 있고 뭐... 뭐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뭐하나요? 자, 오늘 달려나 방탄의 주제는 여름 야일레입니다. 아, 근데 이거 처음 해봐요. 나, 내 친구들이 맨날 가더라고, 가끔. 야, 선생님 좀 분실하긴 해. 아, 지금 되게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거 막 누르면 부엌 날아가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뭘 하나요, 저희가? 네, 일타적으로 이 수영장에서 수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하는 배구 약간 이런 건가요? 다리 취하지 않나? 핸드볼이 물에서 하는 게...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땅에서 중력을 이용한 족구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수구는... 아니, 처음으로... 수구야. 수고하세요. 시각기운. 내가 물을, 물을 이어 줄 거 같아. 아, 부위로 하면 더 낫다? 네, 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옛날에 꿈이 수구 선수였어요. 오아. 아니, 꿈이... 야, 뭐 말하면 꿈이었냐? 꿈을 뻗다, 까마귀가 웃는다, 야. 까마귀 하지 말래요. 그다음에 어찌처럼 우리 강가가 빠지자. 네. 너무, 너무... 발성이 좋은 까마귀네요. 야, 어떻게? 야, 하지 말라고 말해 봐. 아아아. 아아! 오, 안 한다, 야. 오, 패기, 패기 갔어. 네 그리고 힘을 많아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대단체로 그걸로 팀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 뽑기 편 뽑기 I call her say you 아 잘한다 어떻게 하지? 정연 대단체 해 아 그래 오케이 대단체 위 어? 이거는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영 불러도 돼요 얹을 수가 없어 아니야 뭐든지 언덕옥에 발란을 정리는 법이 있어 여기는 언덕옥에 아니 갑자기 머리를 쓰지 못했어 언덕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머리를 그냥 여러분 투명을 전해주세요 팀 형 저희 김석식 팀 형 내 이름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우리 좀 이제 프레쉬하게 합시다 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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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프레쉬 팀 프레쉬 나 좋아 프레쉬하게 신선하게 하자고? 프레쉬 프레쉬 팀과 두꺼비 두꺼비 가뭄이 없어 팀이면 빨리 바르게 할 때 이 사람이 두꺼비 정했는데 아무도 가뭄이 없어 김석진아 김석진에게 빨리 정하세요 몰라요 하나 둘 셋 청포도 청포도 갑니다 청포도 프레쉬 팀 정포도 팀 프레쉬 팀 낙장 부리들여요 네 그러면 일단 프레쉬 들어가기 전에 정단자님께 나오셔서 준비운동을 제가요? 네 어 단자님 저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자 여러분들 목부터 풀겠습니다 목부터 오케이 유 레디? 예스 아예 네 사퀸 오케이 네 사퀸 레츠 기릿 하나 둘 셋 폴로라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넷 하나 둘 셋 만들어 둘 둘 셋 넷 셋 둘 셋 아인솔레이션 하나 둘 셋 넷 넷 아인솔레이션 올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힘들다 야 아니 형 형 형 이제 팝핑 팝핑 자 하나 셋 셋 넷 셋 넷 넷 여러분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는 아래도 들어가야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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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나는 가자 자 그러면 모두 저랑 둘 둘 셋 어 찐 저 지금 벌써 죽여야는데요 찐은 내가 벌써 바로 빠진다 하나 우리 싫다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넷 présenter 넷 둘 넷 넷 넷 무기 정상자 무기 정상자 무기 정상자 무기 정상 2호 무기 정상자 무기 정상자 성공 누가 하십니까 성공 성부동 아우아버리, 진형 아우야버리, 아우야버리 아우야버리 과자 본 게임, 들어갑니다 자, 스파트! 얘가 잘했다 형, 일로 와 형, 일로 와요? 우리가 넣었으니까 형, 뭐야?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 진 사람이 특이하지 않아? 야, 서브, 멀리 가다가 들어와 있어 이 형, 이 형 세일 친다 이거 인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운도 실력이지 다시, 다시, 그럼 다시 줘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 대, 안 한 대 너가 안 맞아서 자꾸 나갔을 때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다시 하나, 다시 근데 이거 서브 게임으로 끝날 것 같아 자, 그러면 서브는 무조건 한 번의 공격은 안 되고 한 번 터치로 합시다 아, 오케이, 그렇게? 네 다시 노력하시죠 오케이 형아, 규칙이 바뀌었잖아, 너라고 다 깼으면 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상대가 셀쪽으로 치자 아니, 일단 맞지를 못했다니까 아니, 이러면 어떡해요 잠깐만, 형이 뒤에 있고, 너가 앞에 여기 있잖아 그래, 한 이 정도로 쳐주자 그래, 잘 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대형 준비, 게임 스타트 자, 고맙습니다 아니, 형이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이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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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고 아, 어렵다 너도 가운데 있으냐 여기 나 가운데 있어, 형이 가운데 있어 아니, 형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물이 안 빠집니까? 밀어, 좀 더 밀어 나만 이 상태지? 혼자, 너야 이거 어떻게 해요? 게임 되는 거지 야, 남자아, 내가 패스할 거 같아 아니, 혼자 두 번 할게 나 1대1이야, 그러면 뭐야? 1대1, 1대1 할게요 자, 한번 준비 이거 저희끼리 패스 되는 거예요? 좀 들으세요 또, 또 영대형 하실 거죠?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다 담그겠다 누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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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거? 야, 좀 주거 맞고 좀 해보자 그래 할게 있어, 할게 있어 서버 간다 왜? 정국아 왜? 정국아 야, 왜? 공격을 하냐 정국아 내가 봤을 때 태양이가 안 튀어 보여 공을 때 누구한테 기울 거면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잖아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이렇게 해 알겠지? 자, 오케이 아니요, 내가 첨단 빨리 사는 거야 야, 이거 세면, 네면 그게 없어 준비됐어요, 여러분? 아, 준비됐어 뗄게요 태용! 너는 알고 있어, 왜? 야, 첫 선은 그냥 던져주자 다 쳐줘, 네가 오케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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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박이다 잘했어, 이거 잘했어 잘 한 곳씩 다쳤지? 어, 다쳤어 와, 진짜 나 진짜 많이 벌어야 된다 오케이, 많이 벌어야 돼 오케이, 많이 벌어야 돼 오케이, 그래 자, 이거 여기서 이기만 한 세트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자신쯤 진솔 대로? 나 자신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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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아, 7점이 죽지 않을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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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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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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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첫 번째 파는 브루시스틱인 승희 됐습니다 자, 우리 사진 교체할게요 가리 교체 형,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네 거울 게 아니냐고 무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그 조건을 잊어야 돼요, 어? 수군을 다하라고 자신 있지, 수군을 자, 하자 간다, 받아라 야? 제이 형!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이거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야, 뒤에 온 거 내가 당황할게 뒤에 온 거 내가 당황할게 알았어, 안겨줄게 미안 어, 미안 종국한테 보낼 거 종국아! 아, 미안 뒤에 온 거 내가 당황할게 아, 미안 아, 미안 야, 종국아하고 태형이한테 주냐 전략이야? 야, 도움이 우연한 분이야 야, 전략이야 어? 없었는데 전략 정국아하고 태형이한테 주는 그런 전략 공이 보이지 않았어 자, 준비하시죠, 여러분들 야, 와라 다 맞을게 자, 오케이, 지민이. 아, 쿨이 훌륭한다. 갔냐? 야, 이거 슈퍼점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막! 펀치를 하라고 그냥. 우리 거야? 이게 너넨가? 아니, 아니. 아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자, 너희 서브입니다. 채용! 채용! 야, 미끄러졌어. 채용! 채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대1이에요? 어? 1대1이겠다. 과자 게임이요? 마지막 게임, 이제. 1대3에도 괜찮아요. 준비했어요. 오케이. 자, 하나입니다. 자, 하나입니다. 자, 하나. 서두데로 꺼내대는데? 어?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정. 자, 1대0. 형, 너 멀리 있는데? 야, 하얀아. 잠깐만, 콕콕콕에 문자. 아, 진짜. 오케이, 브릭 타임. 알지, 알지. 오케이. 그냥 못 봐, 못 봐. 그냥 무조건 다시하네. 벌레 들어왔어. 벌레 들어왔어. 야, 이거는. 이거 벌레 들어왔어. 야, 이거 돈 줘야지, 진짜. 어, 없어, 없어, 없어. 어, 누나 벌레 들어왔어. 야, 누나 벌레 들어왔어, 진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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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벌레 들어왔다 살펴봐요. 아이, 그건 좀 메이크했잖아. 간다. 쨉! 쨉! 이거? 다행스러워. 다행스러워. 뒤겨 있는 대로 간 거 아니야? 일어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야, 재정식이야? 뭐 하는 거야? 의상한다. 자, 미스. 내가 앞으로 간다. 내가 최전만 공급으로 간다. 아, B형이 서브 간다고? 아, B형이 서브. 와, 거의 뭐 스킬이야. 거의 스킬이야, 스킬. 스킬. 오케이, 간다, 간다. 쨉! 쨉! 이거랑 스킬! 야, 이거는... 쏘리, 쏘리, 쏘리. 아, 그러면... 대박!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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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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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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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이 잠겨달라. 얼굴을 던지라니까. 쭉 떨어지고 발이 올라와, 이렇게. 그래. 야, 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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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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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왜 이거, 왜? 형,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졌을 때 상황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미스. 미스, 미스. 못 받은 미스. 한 번, 한 번. 빠져면 무조건 미스. 어, 못 받은 미스. 왜냐하면, 그림이 아니... 그림이 나왔다, 그림이 나왔다. 야, 그림이 나왔다. 형, 형이 에이스라 받을게요. 이거 뭐야, 이거. 공구가 아니야. 야, 이거 뭐. 야, 우리가 이긴 맞게임이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너 화한 거 아니지? 때려버리냐, 공을. 남들아, 빨리 가자. 야, 그 파이가 벌써 서버해. 우리 서버잖아. 득점 서버해. 따라했습니다. 양 동공으로 다 들어갔어. 따라왔습니다. 진 형한테 줘야 되네. 야, 이 집에. 자,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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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 오케이, 다다다, 오케이. 다다다, 다다다. 쩔 있죠, 쩔 있죠. 한 판만 이길게, 나. 재협, 잘만 줘. 재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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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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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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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남준이가 내가 제일 몰라. 내가 이게. 나 다 친 거 아니야? 네가 줘, 네가 줘. 아, 재밌겠다. 아, 진짜. 이겼다. 자, 서포트 게임을 프레시 팀의 팀으로 돌아갑니다. 아, 네. 저 바디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뭐? 심지로가 있나요? 빈약해. 네.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 상급이 많아. 당연히 많은 eenvmb Kingdoms carrera sıraů 자, 이제 gan평적으로 수상 레전을 즐겨볼 텐데요. 와우! 어서 오십 beasts. 다시 하시니, 자, 이거를 드디어 해보자. 네, 번째, 여러분의 우측단에 보이는 저 чего 뭐 있죠? Our trender canёл 기즈의aloia. 팀원 전체가 문제를 맞히면 다 같이 뽑기를 하고요 못 맞히면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32 더 23은? 불가동 56 56 55 그러면 어떤 팀이 먼저? 바로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기민 대 재유 가시죠 가위바위보 덤벼라 박팀이 이인삼이 먼저 합니다 고르시면 돼요 이인삼을 고르시면 돼요 안 내면 침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도 요다나 열심히 한다 어떻게 할까? 먼저 탈까? 나중에 탈까? 나중에 타자 동교나서 탈게 여러분 가자 가면 되나요? 가자 먼저 탄다고 그러는 거야 반복할까? 아니야 배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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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 궁금했구나 그만했다 형 아 이런 게 있었지 가는 거야? 아니 아직 안 갔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못하는 거야? 우리도 저 똑같은 거 사는 건데 이제 앞쪽 두 명 뒤에 한 명 사는 거지 상어 나오면 어떻게 해? 어... 한강에 초월감상어가 살긴 한데 여기서 사는지는 모르겠어 인물상어 인물장어 아니에요? 인물상어 아 오 오 오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응원할게 야, 67 곱하기 2는? 아 아 묵념 묵념입니다 134 오 오 24 곱하기 8은? 어? 24 곱하기 8 모르겠다 잠시야, 24 곱하기 4 말하는 거 아니지? 192 아니지 아니, 곱하기 8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2에 8, 2, 16, 100, 190이네 192, 192, 192 빠르면 마지막 하세요 네 네 어때? 기분 어때? 재밌죠? 레츠 기릿 기분 어때요? 되게 빠른 거 아니야? 아, 그냥 모르고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재밌는 거 같은데? 재밌는 거 같은데? 재밌을 거 같은데? 아, 좋아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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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후우! 아아! 아아! 오! 오! 어? 일로 하여라! 응! 75! 아이야... 25 곱인데? 아니, 난 미안하다 아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야, 여기 바살리려고 한다. 바살리려고 한다. 바살리려고 한다. 야, 이거 커버, 커버, 커버 심하다. 공공해놔. 공공이야? 공공? 감독님, 마지막은 65여서 25였어? 65여서. 저 65여서 100%로 해야 돼. 왜 이야기하냐? 아, 이거 맞힌 줄 알았어요? 자, 자세히 출발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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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르다, 야. 빠르다, 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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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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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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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orag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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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Germanyor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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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곱박이 4 하나, 둘, 셋 124 세 번째래? 이거 빨리 버텐데 세 번째만에 맞춘다고? 와, 진짜 재밌다 이거 니 형이 죽을 뻔했어 니 형이 겁나 웃겼어 빨라요 아니,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라서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빠른 빠르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 빨라요, 이랬는데 안 들었어 아, 진짜 재밌다 땡겨있다 아, 진짜 무서운데? 형, 그거 너무 버텨면 손만 아프잖아 나 진짜 무서워 힘을 꽉 안 좋으세요 오, 야야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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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재밌다 마지막에 진짜 빠른 거라 그러니까 인생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일부러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멀리서 보면 되게 느려 보이는구나 아, 야야야야야야야 빨리다, 빨리다, 빨리다 아, 빨리다, 빨리다 이거 국놀이 하면 안 되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쪽에 이거 양념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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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빠져 야, 빠져 야, 빠져 야, 빠져 아, 야, 빨리다 아, 야 야, 내 신발 야, 내 신발 내 신발 아, 야, 내 신발 야, 뭐라고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돌리시죠. 네. 125 곱하기 7. 125 곱하기 7. 875, 875, 875. 하나, 둘, 셋. 875!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너, 둘 다 맞춰. 5. 135. 116 곱하기 7. 14. 875. 몇 점. 나 못 가였어. 암수해봤자 뭐하냐. 이번에도 저희 팀이 이겼는데요. 미숙사 소환. 10. 15. 15. 15. 15. 15. 15. 16. 15. 16. 15. 아니 진짜 눈을 못 뜨게 했냐, 눈을. 아 진짜 실토했어 진짜. 균형 감각이 안 맞아서. 아 진짜 한 명이 안 타니까 중심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중심이 안 맞았어. 앉아도 돼요? 와 진짜 진짜. 왜? 난 되게 편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아 진짜. 재밌게 타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축구엠이 여러분도 오셨다고 해서 좀 약하게. 아 진짜요? 야 강한 거 타볼 사람 없냐? 정국이죠? 너 혼자 타면 날아갈 거다 이거. 야 여러분. 이번 게임은 첫 번째 팀이 한 두 번만에 맞힌 줄 알았는데. 지민 씨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 팀은 세 번만에 맞히셨고요. 두 번째 팀은 세 번만에 맞힙니다. 자 바로. 모터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모터 슬라이드가 이끄는 풀린가? 이끄는 풀린가? 네. 이끄는 풀린가? 달려를 황탈을 치면서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달려 광장. 나 나오나? 야 근데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아. 아니. 아니 뭐래도 그런 게. 오열. 오열. 오열하다 오열.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점. po2. 참 진짜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